자 여기 나와 있는 한글 성경은 마사 성경 2025 미리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사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21년에 번역되어 6년 정도 번역하고 그래서 거의 뭐 또 한 4년 정도 또 교정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제 한글로 나오는데 어쨌든 뭐 원문 위주로 이렇게 했었지만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좀 보완이 되고 또 참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기띠세에 맞춘 다윗세시 여우와 우리들의 주님이시여 얼마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장엄하신지요. 아마 여러분 아름다운지요 있을 거예요. 아디런데. 주의 위험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주께서 능력의 기초를 놓으셨고 주의 대적들 곧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을 제거하려 하심이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세워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인간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염려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셨으며 또 주께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로 다스리게 하셨으며 그의 발날에 모든 것을 두셨으니 곧 모든 양떼와 솥떼와 그 다음에 본문이 옆으로 가죠. 솥떼와 그 다음에 조금 본문을 솥떼와 또한 덜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다의 길들을 지나가는 것들이라 맨 마지막에 인클러지오, 인클러전처럼 병행될 국법처럼 다시 처음에 나왔던 말씀 반복되고 있죠. 여와 우리들의 주님이시여 얼마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장엄하신지요. 이렇게 장엄은 마디르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글 버전이었고요. 자 오늘 마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마사는 이렇게 성경을 원문으로 묵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진짜 아도나이가 나왔죠. 야외 아도나이 아디르 그 다음에 호드 위엄 장엄아도 아디르라는 말이죠. 이런 매제스틱 또는 매그니피스센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올레리고 젖먹이는 이오네크 접하는 자 라는 말이고 옷의 능력 그리고 보복자 낙함 보복하다 샤바트 제거하다 뭐 샤바트는 완전히 그냥 끝내다 이런 뜻도 있죠. 샤바트 그 다음에 엣스바 손가락 세우다 쿤 염려하다 파카드 파카드는 방문하다 도 있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부족하다 뭐 이거 엘로힘 보다 하나님 보다 이거 천사를 번역했는데 그거는 이제 70인역하고 아마 그런 부분 같아요. 하세르 부족하다 영광과 종기 하다르 하다르는 스플렌들 이런 말이죠. 관을 씌우다 아타르 그리고 양떼는 촌의 촌 또는 촌의 소 때 가죽들 엘레프 그리고 지나가는 아바르 주님 그리고 아디르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10편 8편은 하나님의 장음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1편과 마지막 절에 아도나이 아도네누 마아디르 심하베 홀 하레스 하면서 비교하고 있고 전반부가 같고 그래서 10편 8편은 찬양의 시 찬양 창조를 찬양한다. 유사한 시편들은 3 3 100 4 145편이 있다. 이런 주석이 10편 100편까지 썼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맞사 101편부터 150편까지 통해서 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석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문으로 읽고 쓰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문으로 한번 읽고 쓰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썼던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 맞사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좀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약간 줄이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라메 내즈에 하필 하필 기티트 미스몰로 해답이 돼가지고 아도나이 아도네 아도네 넘마 아디르시마 베홀 하필 그래서 쫙 이래가지고 한번 쫙 적어봐도 이름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원문을 너무 공부를 그냥 막 외국어 같이 하는데 이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 가깝게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씨 우리 원어 조교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제가 또 다시 한절씨 약간 차이 유대인들이 읽는가와 차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편 전체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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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 아도나이로 읽죠 야외를 그리고 아도넨누 보통 뭐 또 같이 나오면 엘로힘으로 읽기도 하고요 뭐 다르게 읽기도 하는데 오늘은 뭐 아도나의 아도넨누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 우리 그 유대인이 아는 경우는 있는 대로 읽을 수도 있어요 야외도넨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현대 또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요 자 한 절씩 우리 보도록 하죠 그래서 라메 나제아흐 알하 기티트 미즈모르 레 다비드 이건 제목이니까 그죠 지휘자를 위한 기티스에 맞춘 다윗의 시다 노래다 미즈모르 라메 나제아흐 알 기티트 할 기티트 할 때 이거는 이제 중복점이죠 그 다음에 나제아흐 할 때도 이것도 중복점이고 라메 나제아흐 알하 기티트 이거는 경강점이고 이거는 중복점이죠 하 기티트 여기 참 중복점이고 여기 경강점이죠 왜냐면 앞에 모음이니까 하 기티트 하 기티트 미즈모르 레 다비드 하메 나제아흐 알 하 기티트 미즈모르 레 다비드 이렇게 이제 제목이니까 이거는요 어렵지 않죠 아도나이 여호와요 아도넨누 우리 주님이신 제가 번역할 때 아도나이로 아예 들어 있으면 이게 주님이란 뜻이니까 우리 주님 주님으로 넣으세요 우리 주님 여호와요 얼마나 마 얼마나 아디르 장엄하다 영어 성경도 엑셀런트 또는 매제스틱으로 거의 글로리어스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광스러운 엑셀런트 그래서 이거는 뭐 아름답다는 조금 약합니다 아름답다는 뭐 야빼 같은 거고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제가 그래서 이 글 쓴 게 있어요 논문 쓴 게 있는데 중국어 성경의 역량 번역해서 그리고 찾아보면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울 미자 매이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어 성경은 영양을 받고 번역했지 않았냐 아디르를 아름답다로 번역했는데 중국어 성경이 영양이고 중국어 성경도 번역이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 아디르 얼마나 장엄하신지요 또는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지요 이런 뜻입니다 아디르라는 것은 글로리어스 매제스틱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디르 심하 음절이 오래 끊어지죠 쉠 이름인데 하니까 심하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지요 장엄하신지요 베쿨 모덴 하아레스 그 땅에 그리고 아시로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테나 테나는 당신이 두셨다 여기 보면 그냥 나탄의 테나죠 당신이 두셨다 그 다음에 이것도 호드 음절이 오래 끊어지죠 호드도 마찬가지예요 호드도 여기 보면 아디르하고 비슷해요 그런 비슷한 장엄하다 위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당신의 위엄을 주셨다 알 어디에 하샤마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을 글로리어스한 것 하늘을 보면 또 땅을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엄이 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디르하고 호드 이런 아디르 호드 이런 것들은 영광위엄 가보드 이런 것들이 연결해 나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아디나이 아디넨 마아디르 심하 베콜하 아레스 아시르 테나 테나로 해야 되겠네요 테나 중복점 아니니까 테나 호드하 알 하샤마임 이건 중복점이죠 그래서 아디나이 아디넨 마아디르 심하 베콜하 아레스 아시르 테나 호드하 알 하샤마임 아디나이 아디넨 마아디르 심하 베콜하 아레스 아시르 테나 호드하 알 하샤마임 그래서 번역은 여와 우리 주님 얼마나 장엄하신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그리고 그 주께서 주의 위엄을 모든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미피 입에서부터 올 요거는 올 하고 엄절이 끊어지죠 올널 여기 보면은 올널 이라고 엄절이 끊어지죠 올널 림 이렇게 올널 림 그러니까 젖 먹이는 자 젖 먹이는 자의 입 그리고 젖을 빠는 자 어린아이의 입이죠 어린아이 입에서부터 그리고 젖 먹이는 욘의 킴은 이제 야나크가 젖을 빠다 그래서 욘 음절이 요를 끊어지니까 원래 야나크 인데요 엄절이 베, 욘 이렇게 끊어지네요 그래서 베, 욘, 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야나크 욘, 킴 엄절로 욘, 킴 젖빠는 자들을 그래서 아이들과 올림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림과 욘, 킴 욘, 킴의 아이와 젖빠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드타 이사드는 이제 세우셨다는 말이죠 중복점이죠 이사드 이사드타 당신이 세우셨습니다 뭐를요 힘을 능력을 오즈죠 레망 그래서 그 다음에 초르레하 그래서 대적들 이죠 조레르 대적들 차르도 대적이고요 조르레하 주의 대적들을 하 그 다음에 샤바트 샤바트 이거죠 참 샤바트 샤바트는 이제 그 여기 보면 주의 대적들을 뭐 부수셨다 또는 박살됐다 또는 뭐 잠잠하게 했다 보통 샤바트는 이제 뭐 쉬게 했다 이 말이죠 오예보 대적들을 그리고 미트나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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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나켐은 이제 보복자죠 낙하가 이제 보복하다 이 말하니까 그래서 미트나켐 낙함이 이제 보복하다 미트가 들어간게 히트파엘 분사형이죠 보복자들과 원수들을 잠잠하게 했다 샤바트 그냥 중지시켰다 이 말이죠 주의 대적을 또한 그래서 당신이 대적들을 인하여 여기는 대적들을 인하여 그리고 아주 중지시켰다 조용시켰다 원수와 그리고 보복자들을 이렇게 하면 되죠 미피 올림 베이온 킴 야스드타 오즈 레마안 쏘르 레카 레 하시 비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시 비트 하시 비트 오예보 우 미트나켐 미트나켐 이것도 중복잠이죠 왜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낙헴 낙헴 우 미트나켐 미피 미피도 마찬가지죠 중복잠 미피 올림 이렇게 음주를 꺼내야 되겠죠 베 연킴 야사 야사드타 오즈 레마안 쏘르 레카 레 하시 비트 오예보 우 미트나켐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겠죠 자 사절 기인은 에러에 나는 봅니다 내가 볼 때 에러에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샤메하 그리고 하늘이죠 주의 하늘 샤메하 샤메임의 이제 단순 주의 하늘을 내가 보고 여기 샤메임의 복수죠 요도까지 들어갔으니까 주의 하늘 샤마이요까지 들어갔으니까 샤메하 주의 하늘들과 그리고 마아세 만드신 그 다음에 에츠바가 손가락이죠 그죠 에츠바 에츠베 오프 이 말은 손가락들 주의 손가락들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내가 볼 때에 키는 이제 볼 때 이 말이죠 어 그건 이제 그 뭐가 있냐 하늘을 보니까 야리아흐 달이죠 백호카빔 별이죠 해는 뭐 샤메시고요 뭐 해는 안 나오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시려 그것들은 쿤 쿤 쿤이 서있다 그 주의께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탁 박아 놨다 이 말이죠 굳건하게 그래서 콧난 콧난 이렇게 되겠죠 이건 콧난다 주님이 확고하게 세우셨다 딱 그냥 하늘에 딱 꼽아 놨다 이 말이죠 세워 놓으셨다 이 말이죠 기엘에 샤메하 마우스 에츠 베 이거는 엄절이 요리 꺼내지죠 에츠 그죠? 에츠 베오테하 야 레 아흐 베 고카빔 아쉐르 코 난타 엄절이 요리 꺼내지죠 코 난타 코 난타 이렇게 코 난타 기엘에 샤메하 마우스 에츠 베오테하 야 레 아흐 게 고카빔 아쉐르 코 난타 그래서 내가 봅니다 주의 하늘들 그리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그리고 달과 그리고 별들과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코 난타 완전히 딱 그냥 셋 셋업이 되어 있다 완전히 확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서 있다 이렇게 해도 되구요 자 그래서 마에노시 사람이 무엇이길래 기 자칼은 기억하다 이 말이죠 티즈 게르 티즈 게르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노 노죠 노 로 봐야죠 3인칭 전미역 노 그래서 발음은 누지만 그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사람을 그리고 우벤 아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또는 인자가 누구이길 기 파카드죠 파카드는 이제 생각하고 고려하고 방문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비지트 한 데도 있고 띵크 한 데도 있고 고려하고 방문하고 티크패데누 그를 이 전미역 전부 노 로 보는 거에요 누가 노 그래서 전미역이 누 되면 1인칭이 아니고 노 3인칭으로 이제 이게 이제 노로 되어 있죠 누로 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를 그를 그래서 NOC 사람과 인자 그를 또한 생각하시고 또는 방문하시고 기억해 주셨냐 이런 말이죠 마에노시키 티 제크렌누 이 제크렌누 할 때 제크 여기 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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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제크 레 세크레 티 제크 원래 제 제 에서 제크 그냥 이거는 이제 디즈 이렇게 음질이 끊어진다 보니까 디즈 케렌누 종복점 아니게 보고 누는 종복점으로 보죠 누 양쪽 다 앞에 또 누 그래서 마에노시키 디즈 케렌누 우벤 아담 기 팩 케덴누 이렇게 티프 케덴누 티프 이렇게 음질이 이렇게 꺼내죠 티프 케덴누 엄질이 이렇게 꺼내지고 티프 케덴누 이렇게 읽어야 되죠 마에노시키 디 제크렌누 우벤 아담 기 티프 케덴누 파카드가 방문하다 얘 말이죠 티프 케덴누 이렇게 읽으면 되죠 방문하십니까 알아주십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바 그리고 어 하세르 하세르 라는 단어가 원래는 부족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뭐 없이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만들었다 할 때 메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메아트 조금 하나님 보다 비교급이죠 하나님 보다 뭐 천사로 되어 있는 거나 70인역이나 다른 헬라어 번역 때문에 그럴 거에요 헬라어 번역 한번 볼까요 헬라어 번역 때문에 그럴 건데 헬라어 bgt 로 보면 되죠 여기 보면 헬라어 같은 경우에 앙길로스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앙길로스로 번역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이렇게 이제 70인역 영양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냥 메엘로힘 하나님보다 메아트 조금 작게 또는 만드셨다 하세라 좀 부족하게 했다 이 말이죠 태 하세라 약간 부족하게 했다 이 말이죠 바 태 당신이 하스레 후 후 후 는 이제 삼인식 전미의 후 또는 노 같은거죠 그를 인간을 그죠 그를 조금 더 하나님보다는 낮게 하셨다 좀 부족하게 하셨다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카보드 영광 그리고 영광과 하다르 위엄 카보드 하다르 그 다음에 아디르 이런게 같이 나오거든요 영광과 위엄 또는 종기 그 다음에 아타르 주께서 둘러셨다 씌우셨다 그에게 후 전미의 삼인칭 후 딱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를 낮게 하셨다 천사들보다 요거 요거 때문에 70인역 때문에 그래되었다는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고 뭐 계속 70인역 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 히브리어 본문 위주로 바타하세레흐 중복점이죠 바테 요건 경강점이고 바타 요것도 참 바트 모험이니까 참 모험이니까 중복점으로 봤죠 바트 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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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이것도 중복점으로 보고 바테 하세레흐 글을 약간 낮게 부족하게 하셨다 메아트 누구보다 하나님보다도 바테 하세레흐 메아트 메엘로힘 부족하게 하시고 가보드 영광과 위엄 하다르를 관을 씌우셨다 또는 두르셨다 대 대 아테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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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마찬가지죠 모험이니까 중복점 아테레흐 하나는 끊어지고 아테레흐 바테 하세레흐 메아트 메엘로힘 베카보드 베하다르 대 아테레흐 조금 더 작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두르셨다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우다 크라운 위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마샬이죠 마샬 그리고 주께서 타메셸 그를 다스리게 그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죠 요도 들어가니까 히필령이겠죠 주께서 그로 다스리게 하셨다 메실레흐 그를 다스리게 하셨다 베마세 그의 만드신 야데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그로 다스리게 주께서 하셨다 다 메실레흐 베마세 야데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로 또는 그들을 그로 다스리게 하셨다 주어는 주께서 그죠 타메셀레흐 베마세 야데하 그래서 타메셀레흐 다스리게 하셨다 마세 야데하 모든 것 콜 샤타 모든 모든 것을 두셨다 샤타는 두다 시트에 나오죠 이것도 인증 완료 주께서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래에 그 다음에 라글라이브 라그 음절 이렇게 끊어지죠 원래는 레게라면 다리인데 라글라이브 그의 다리 아래로 그의 발 아래로 모든 것을 두셨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으로 통치권을 주셨죠 다 메실레흐 베 마세 야데하 골 샤타 타하트 라글 라이브 두셨다 자 그리고 천에 양떼와 그리고 베 알라핌 소떼들 그리고 굴람 모든 것들 그리고 베가 모든 바하마 베헤마가 짐승들이죠 복수형 오트 바하모트 짐승들 그리고 사다이 사다이 덜판의 짐승들이죠 또한 그러니까 양떼와 또는 소떼들 천에 베 알라핌 굴람 베감 바하모트 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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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신이니까 사다이 천에 베 알라핌 굴람 베감 소트 사다이 그래서 양떼와 소떼와 굴람 모든 것 그리고 또한 짐승들 덜판에 사다이 덜을 다스리게 한거죠 치포르는 새들이죠 치포르 우푸도 새고 치포르 샤마임 하늘에 치포르 이건 중복점이죠 치포르 그리고 다간은 물고기 하얀 하얀 바다의 대개 물고기들 하얀 하얀 바다의 대개 물고기들 하늘의 치포르 새들 오 오 오 발음이 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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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암 오베르 오르호트 야밈. 이렇게 읽으면 되죠. 자 그래서 아도나의 결론이에요. 여호와여 아돈넨 우리 주님. 여호와 우리 주님. 마 얼마나 아디르 위엄이 있으신지요? 장엄하신지요? 엑셀런트, 매제스티, 글로리어스요. 3개 중에 하면 돼요. 엑셀런트, 대단하십니까? 또는 매제스티, 위엄이 있습니까? 글로리어스, 영광이 있습니까? 아디르. 마 아디르 심하. 주의 이름이 심하. 베쿨 하아레스, 모든 땅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8편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것도 좀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편. 여러분들이 10편. 그래서 번역은 계속되어야 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원문이에요. 어느 번역은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번역본만 읽고 있다 보니까 다 번역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맞다 틀리다 보다는 원문의 개념을. 그래서 원문을 읽어야 돼요. 원문을 읽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온 땅에 장엄하신지요?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결론도 장엄하신지요? 매제스틱. 장엄하신 마디르 심하.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맞사를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 학생들 많이 추천해주시고. 또 맞사 성경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나오면 참고로 우리 일반 성경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본문이 잘 안뜨네요.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고 8편 전체를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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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세에스 베오테하 야리아하 베고까비 마시로 권한타 마에노시 기 디즈 게렌느 우변 아담 기 디 페크 데느 베 타 하세 레후 미앗 메 Elohim 베 kabod 베 하다 르 테 아트 레후 다 메시 레후 베 마아세 야 데 야 하다 락 라이브 천에 베 알라핀 굴람 베 가 버 롤 롤 롤 아드 아드 롤 아드 아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좀 적었지만 약간 요번에 적다보니까 약간 줄이 약간 줄이 내려갔는데 이것도 보면 라메 나츠야흐 알하 기티트 미즈모를 레다비다 자기가 적은 거는 자기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드라 아드 아트 아드라 이렇게 묵 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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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도 그렇고요. 이것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래서 주께서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게 추가되어 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문으로 그냥 읽고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번역본은 여러 가지 참고하시고 제 것도 참고하시고 번역본은 어차피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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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것마다 얼마나 언어가 됩니까? 아도나야도네노마 디르심하베 홀하레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지요. 우리 주님 여호와여 아도나야도네노마 디르심하베 홀하레스 여러분들 읽으면서 운율과 함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고 또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참 하나 이 온 자연의 아름다움을 10편 8편으로 참 이렇게 계속 낭송하고 적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